너 없인 하루하루도 나는 꿈꿀 수 없어 너가 없는 밤이 어둡게만 느껴져 다시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 있다면 모두 내어줄 수 있다고 난 느껴져 넌 내 습관이 되었는 걸 어떻게 널 잊겠어 여전히 너가 나올 것 같은 학교정 문 앞에 서 있어 우리 얘기가 끝났으면 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5만원짜리 귀걸이 고마워했던 그 사람이 너인데 그런 널 왜 놓쳤을까 이젠 잡을 수가 없네 너와 더 오래 있고 싶었어 탔던 택시가 새벽에 버스 기다릴 때마다 머릿속을 쓱 스쳐가 그땐 2만원 내는 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처차를 기다리고 있네 지금 내게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고마워했던 그 사람이 너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